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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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큐티를 잘할 수 있을지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책을 저술하게 되었습니다. 큐티가 정말 중요하면서도 또 큐티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드러내어서 소위 큐티 무용론을 주장하는 분들까지 생겨나 있는 상황에서 큐티가 제대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어느 정도 해답이 되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러한 큐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 책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